음악 그림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엑셀에서는 열 너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열 너비가 다른 표를 같은 열에다가 작업하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나 그림 복사를 이용하시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양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H21부터 I22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홈에 가시면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한번 누르시면 이 범위 정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다 붙여넣을 거냐면 P2셀에 붙여넣겠다라고요 그냥 붙여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그냥 붙여넣게 되면 열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글씨가 작게 작성일이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잠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내용 복사한 내용을 P2셀에다가 그냥 붙여넣지 않고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면 홈에 붙여넣기 가셨을 때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요 그림을 선택합니다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 클릭하시면 이제는 열 단위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열 머리끌 B와 C를 움직여서 열 너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체의 그림으로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제란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겠다 범위 정하시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고자 한 자리가요 F2셀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붙여넣기에 가셔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을 클릭합니다 다시 아래쪽에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자 합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고자 한 위치 B6셀 선택하고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에 그림을 선택하시면 하나의 개체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가 다른 양식을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고 맞게 작업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 2번 예제에 클릭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작성된 데이터 이렇게 열 너비가 다른 데이터라서 열 위치를 다르게 작성을 했죠 A열, B열, C열 열 너비가 이렇게 다른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작성을 해놨고요 이거를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양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A2부터 B3까지 선택하고 복사 그 다음 A15셀부터 시작할 겁니다 라고 A15셀 선택하고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다시 결제란을 선택하시고요 C6부터 F7까지 선택하시고 복사 D15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G10부터 J13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 클릭하신 다음 A19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하나의 양식이 만들어져 있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서울 시내 대규모 용지 현황이란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업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결제란을 만든다 했을 때요 제가 시트를 하나 복사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여기에다가 결제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면요 결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개, 그 다음 옆에다가 과장, 그 다음에 어떤 국장, 사장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한 결제를 열 너비를 줄여 보자 합니다 나머지 3개의 대선은 같은 열 너비로 와우소름 쭉 8정도 할까요?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열 너비를 조절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아래쪽의 데이터들 이렇게 작아지거나 안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씨 크기도 좀 작게 해보고요 행도 높인, 행 높이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래쪽의 데이터가 이렇게 보통 결제란 만들죠 그 다음에 네 셀 서식에 가서 새로 쓰기 맞춤해서 새로 방향 텍스트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아래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제란을 여기다 직접 만들지 않고요 별도의 위치에다가 만든 결제란을 복사해서 그림 형식으로 붙여 넣고자 합니다 범위 정하셔서요 홈에 가셔서 복사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앞에 예제와 조금 다른 거는요 그림으로 붙여 넣는데 연결해서 붙여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4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붙여 넣기에 가셔서 기타 붙여 넣기 옵션에 연결된 그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와 동일하게 그림 형식으로 복사 붙여 넣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연결된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데이터를 일부 수정을 하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복사가 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수정하면 같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연결된 그림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연결하여 그림 붙여 넣기 라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결제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작업하시고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복사 붙여 넣기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